한솔이래 남순이가 그죠? 씩씩 커가지고 멋있다 이번에 마무리 자랐어요 제가 또 이 성장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진짜 면수에 있을 때 번호이가 들어왔는데 너무 조그만 애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새로 들어왔는데 한솔이래 근데 이런 애기가 지금 연습을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키가 엄청 많이 컸어요 원래 슬라이네 진짜 진짜 이만했었는데 참 신기해요 덕후다 덕후다 덕후야 네 덕후고 싶어요? 덕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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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ly Sure 랩으로 이야기하면 돼잖아요 저는 오늘 비보이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보이 이게 아니라 네 그죠? 자 내가 랩 그 랩 제목이 비보이에요 비보이라는 게 아니라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? 아... 오늘 왜 이렇게 비가 오지? 나 즉석 막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날은 대단 생각이 아니라 혹시 비보이? 한 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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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우리 버논 씨 운영했어요 아 정말 아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? 제가 아 죄송해요 이거 할 걸 중간에 그죠? 힙합 공연을 만들어버렸어야죠 괜찮아요 그래서 뭐 또 우리 버논 씨 운영 어땠어요? 잘하잖아요 왜요? 하나도 못 한번 해 왜요? 착하게 번호 랩 들어가 봐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갈께 아..아무거나 다른곡? 프리스타? 프리스타? 내 곡 아무거나? 내 곡 아무거나? 내 곡 아무거나? 자주 목 때려 상상을 해 예 아임해진 훗날의 내 모습을 요 니가 지금 하아랩은 버클리스 2 하지만 넌 나한테 상대도 안돼 넌 나의 블랙리스트 너무나 고마워요 난 너의 땡수 이런 센스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어 난 이런 랩하니까 전혀 하나도 꼬이지 않지 요 you got my heart you got my heart take care 죄송해요 이렇게 해도 저는 근데 진짜 버논이가 약간 센스력을 잘해서 나중에 버논이한테 한번 진짜 정식적으로 가서 배워보고 싶어요 아무튼 그랬고요 또 버논이 저는 계속 볼 수 있고 버논이한테 브라운드에서 뭐할까요? you got my heart you got my heart you got my heart 자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의견이 다 통합되잖아요 한번만 말해봐요 you got my heart you got my heart you got my heart you got my heart 더 승강 씨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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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진짜 20 하다 20 어린이들은 한 번만 안해요 2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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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 20 20 귀여운 거 딱 보여주고 뛰고 돌아가세요 자 미안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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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발목이 이제 가요